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대파는 열을 가하게 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을 내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작물입니다. 또한 월동도 가능한 작물로 한번 심어 놓으면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인데요. 다른 작물들에 비해 병충해의 피해가 비교적 적으며 선선한 기후를 좋아해 추위와 더위,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토양 과습에는 취약합니다. 때문에 물빠짐이 잘 되는 밭이라면 잘 자라고 키우기 쉬운 작물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대파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파 심는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봄 재배의 경우 3월 초순에서 4월 하순 사이에 파종하고 모종을 심는 경우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모종을 정식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수확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9월 초순에서 9월 하순 사이에 파종하고 모종을 심는 경우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또는 이듬해 3월에 모종을 정식하며 11월 최소 12월 초 사이에 대파를 수확해줍니다. 대파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한 작물인데요. 일반적인 대파의 종류에는 외대파를 심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월동이 가능한 종류를 선택하시려면 조선대파를 선택해 심어주시면 됩니다. 대파의 씨앗은 근처의 종묘사나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 모종 트레이의 상토를 채운 후 대파 씨앗을 파종해주시면 되는데요. 발화율이 높지 않은 대파의 특성상 트레이 한 개당 씨앗을 3개에서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종 트레이가 아닌 본밭에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에는 속금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줄 뿌림 방식을 추천드리며 씨앗을 뿌린 후 씨앗이 얇게 덮일 정도로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본입이 2, 3매가 되었을 때 포기 간격 1에서 2cm 정도로 속금 작업을 해주시면 되며 대파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인 만큼 속금 작업이 끝나면 포기 사이에 완숙 퇴비로 웃걸음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 꼭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하며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할 경우 병의 충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숙된 퇴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식산이 풍부한 휴맥실 액제를 살포해주시면 좋은데요. 휴맥실 액제에는 대파의 웃자람을 방지해주는 이온규산과 고농도의 부식산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대파 육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종을 정식하는 경우에는 먼저 밭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겠죠. 대부분의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밭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은 동일한데요.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합니다. 일반적인 토양은 산성토양일 확률이 높으며 대파는 산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꼭 석회를 넣어 토양산도를 조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정확한 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서를 받아 알맞은 양의 비료를 처방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후 10일에서 15일 전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합니다. 이때 토양살충제와 토양살균제를 살포해 작물의 병해충 관리를 예방해주셔야만 합니다. 요즘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농약 성분이 없는 천연성분의 토양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해주셔야 합니다.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토양살충제로는 토충왕 총채콜 제품이 있으며 천연성분의 토양살균제로는 노피엠 입제 제품이 있습니다. 대파는 100평을 기준으로 완숙 퇴비 450에서 500kg, 질소 3kg, 인산 3kg, 칼륨 5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면 복합비료 중 질소 성분 함량이 많고 인산과 칼륨 성분이 5에서 7 정도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파는 작물 특성상 물빠짐이 좋은 밭이어야 좋은 품질의 대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운 과정에서 고랑의 깊이는 30에서 35cm, 고랑 너비는 30에서 40cm 정도가 적당하며 외줄 심기일 경우에는 이랑 간격 60에서 70cm, 이랑 너비는 90cm가 적당합니다. 대파를 심어줄 밭의 조성이 끝나면 이제 대파 모종을 정식해줄 차례입니다. 대파는 줄강역 20cm, 포기강역 10cm로 모종을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모종 트레이에서 모종을 꺼낼 때는 뿌리가 닫히지 않도록 조심히 꺼내고 포트의 높이만큼의 구멍을 내어 심어주시면 됩니다. 모종을 구매해서 심어주시는 경우 좋은 대파 모종은 줄기가 10cm 정도 자라고 잎의 색이 녹색이며 잔줄기가 적은 모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모종의 줄기가 너무 길게 자랐다면 가위로 10cm 정도만 남겨두신 후 잎을 잘라 심어주시면 됩니다. 모종을 다 심어주셨다면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EM과 같은 미생물 비료 또는 해조추출물을 희석하여 1회 정도 살포해주시면 뿌리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봄밭의 대파를 정식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대파는 효과적인 잡초제거와 병충해 적기방제가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대파는 고자리파리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물이며 고자리파리는 유충이 파뿌리에 붙어 작물이 말라죽게 하는 해충입니다. 그 외에도 파굴파리, 녹병, 녹윤병, 파총채벌레 등 다양한 병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병충해 피해를 받기 전 미리 미리 방제하여 예방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유기농업자재인 규산황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살충과 살균, 그리고 영양제의 역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농약성분이 아닌 유기농업자재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높은 희석배율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이용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방법도 간단한데요. 규산황은 25말룡으로 약 500리터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 20리터에 20ml를 혼용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대파는 뿌리만 내리면 잘 자라는 작물이긴 하지만 습해에 매우 약한 작물로 과습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하며 대파의 크기보다 주변의 풀 크기가 더 커버리게 되면 양분 경쟁에서 밀려 대파의 줄기가 힘이 없어지며 하나씩 쓰러지게 됩니다. 대파는 정식 이후 1, 2개월은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3, 4개월이 되면 왕성한 생육을 하기 시작하며 중량이 3, 4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정식 후 1, 2개월이 지난 시점이 웃걸음을 필요로 하는 시점으로 웃걸음은 질소와 가리성분의 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질소와 가리성분의 비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K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웃걸음을 주실 경우에는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3, 4회 정도 웃걸음을 주시는 것이 좋으며 대파의 웃걸음을 주실 때 북주기를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데요. 북주기란 대파의 쓰러짐을 방지하고 대파의 연백불을 길게 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보통 3, 4회 정도 북주기 작업을 해줍니다. 정식 후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실시하고 웃걸음을 준 뒤 5cm 정도로 북주기를 해주시면 되며 두 번째 북주기는 첫 번째 북주기 이후 한 달 뒤 2차 북주기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2차 웃걸음을 주시고 10cm 내외 정도로 북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전 3, 40일 전에 마지막 북주기를 해주는데요. 이때는 대파의 생육 상태를 확인해보고 웃걸음을 주시면 되며 잎에 갈라진 부분이 10cm 정도 덮이도록 깊게 북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북주기를 너무 일찍하거나 많은 양으로 덮기를 하면 생육이 늦어지고 너무 늦게 하거나 얇게 해주면 연백부가 자라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대파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 그리고 병해충 관리와 추비 주는 시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한 농부에서는 스마트한 농부 밴드를 운영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곧 있으면 구독자가 20만이 되는데요.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